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예쁜 하트 팔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트 만들게요. 색종이를 작은 색종이 4장으로 만들어 줄 거에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르면 작은 색종이 4장이 됩니다.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접어 줄 거에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위쪽 색종이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반대쪽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위쪽의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 모서리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까지 오도록 접어 줄 거에요. 위에서 아래로 X표 표시가 된 곳까지 오도록 접어 줍니다. 위에 그대로 꾹꾹 눌러 줄게요. 위쪽은 주머니 모양이에요. 그대로 꾹 누르면 세모 모양 나옵니다. 반대쪽도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 이때 세모 가운데 있는 선이 뒤쪽에 있는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 주세요. 위쪽 모서리를 아래쪽 접은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반대쪽도 접은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뒤집어 주면 하트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팔찌끈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총 3번 반으로 접어 줄 거에요. 이렇게 한 번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두 번째로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아래쪽 접은 선에 맞추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아래쪽에 이 두 개의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 주세요. 기다란 색종이 두 장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3등분 정도 어림해서 접어 줄게요. 3분의 1 정도 되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씩 보이도록 접어 주세요. 위쪽에 흰색 부분 아래쪽 검은색에 맞추어 접어 내립니다. 남은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줄게요. 3등분으로 접을 거에요. 아래쪽 부분 3분의 1 정도 되게 접어 주세요. 위쪽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두 개의 접은 색종이를 연결해 볼게요. 색종이 한 장 앞쪽을 살짝 펼쳐 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풀칠합니다. 접어 놓은 색종이를 이 사이에 이렇게 놓고 원래대로 접어 줄게요. 펼쳐진 색종이 원래대로 덮어 주면 이런 긴 팔찌끈이 완성돼요. 하트 뒤쪽으로 이렇게 껴 넣어 줍니다. 위쪽에 있는 세모를 아래쪽 세모 주머니 속에 쏙 넣어 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하트 뒤쪽으로 이렇게 끼고 위쪽에 있는 세모를 뒤쪽에 세모 주머니 속으로 넣어 주세요. 팔찌끈을 살짝 둥글게 말아 줄게요. 팔찌끈이 너무 길다면 가위로 조금 잘라 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쪽 끝을 살짝 펼치고 또 다른 끝을 이렇게 껴 넣은 준비 다시 원래대로 덮어 주면 됩니다. 짠! 예쁜 하트 팔찌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